30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30세도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어른이 보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30세 성인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이 어른이 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네, 어린이 보험은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교통사고 등의 사고 위험이 좀 높은 편이고 신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어린이의 경우에 노년기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어린이 보험 가입률이 무려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87%나요? 확률적으로 좀 큰 것 같은데 어린이 보험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인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선생님? 네, 원래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아이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로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만 가입하는 보험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른이 보험이라는 말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대다 그러면 벌써 이미 어른이잖아요. 어린이 보험의 20대는 물론 3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어른이 보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태아부터 성인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고 일반 성인 보험보다도 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30세까지는 이 어린이 보험에 잘 가입을 해놓으시면 작은 비용으로 미리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 나이 30세 미만이면 올해 기준으로 91년생까지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다. 이게 공식 명칭인 것 같습니다. 20대 성인도 그런데 가입할 수 있고요.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보험이다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선생님,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그건 어린이 보험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납입 면제 조건이 성인 보험에 비해서 아주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납입 면제라는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됐을 경우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 성인 보험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상해나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거나 또는 암에 걸리더라도 과로 안에 있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중향, 제자리암, 갑상선암, 즉 이런 유사암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질병 80% 후유장애는 물론이고요. 암 진단에서 특히 유사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유사암 진단 뿐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시까지도 납입 면제 사유에 포함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납입 면제에서 이 어린이 보험이 크게 유리하다라는 점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장점 혹시 있나요? 네,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두 번째로 특약에 대한 필수 연계가 없다는 점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험에서 선택 특약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선택을 하거나 또는 미선택할 수도 있지만 연계 특약이라는 경우는 가입자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특약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게 없다는 부분 또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또 진단비에 대한 각종 진단비에 대한 한도가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보험은 나이가 많고 또 병력이 많을수록 가입도 까다롭고 또 월 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젊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가입 심사도 조금 수월하고요. 또 보험료 부담도 미리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이런 3대 진단비나 수술비, 질병 후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담보도 높은 가입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장까지 좀 폭넓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은 3대 진단비에 대한 감액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인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 이후에 뭐 1년 이내에는 50%만 보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감액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이런 기간이 없이 바로 가입 즉시부터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성인 보험보단 좀 어린이 보험이 상대적으로 보장까지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성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좀 나이가 어린 연령이 어린 어린이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체크를 좀 해놓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주요 질환 및 골절 등 이런 생활 위험을 보장하는지 이런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의 질병 발생률이 보통 3배가량 높은데요. 어린이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어떤 폐렴이라든가 식중독, 장염 이런 등이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겠고요. 추가로 주요 질환과 이런 골절 등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갱신인지 비갱신신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액이 오르지 않는 비갱신 특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토피, 비염 이런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문제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시죠.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또 유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3대 진단비를 잘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금액을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3대 진단비라고 하면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말하죠. 그래서 암 진단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암 중에서도 보통 유사암이라고 부른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병률도 높은데 또 완치율도 높은 이런 암에 대한 보장 규모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성인 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유사암 진단비가 대부분 천만 원 또는 어떤 회사는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도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또 2대 질환은 보장 범위가 넓은 이런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형태로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2천만 원까지가 최대이지만 어린이 보험은 물론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치아 골절 보장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보통 골절 특약에서 치아 골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치아 골절도 진단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좀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장이 되는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가입 시 크게 체크해 봐야 될 4가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아무래도 보장 기간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도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보장 기간 어린이 최근에 어린이 보험들은 성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보장 기간은 대표적으로 100세 만기와 30세 만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100세 만기는 오랜 기간 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미리 보험료를 조금 높게 내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30세 만기는 100세 만기 대비해서 보험료는 처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30세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30세 이전에 기저질환을 만약에 앓게 된다면 그때 시점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좀 큰 제약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장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암이라든가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 등에 대한 보장도 미리 충분히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보장 기간은 최대한 미리 길게 설정하되 보험료는 당연히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때 가입을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보장을 미리 이렇게 잘 갖춰놓고 있다면 나중에 또 따로 돈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보장 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면에 좀 가격대가 좀 높을 수는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출 수 없는 팁은 없나요 전문가님? 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해지 환급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은 중도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10원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까지 잘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에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지 없이 잘 유지를 한다면 보험료가 최대 30%까지도 저렴하기 때문에 평생을 대비한 이런 어린이 보험을 준비한다면 무해지 환급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무해지 환급형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 보험스쿨을 통해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좀 잘한 걸까요? 너무 잘하셨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험이 성인보다 보장 범위와 또 종류가 훨씬 넓기 때문에 앵커님처럼 30세 미만이라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다만 개인마다 병력이라든가 나이 그리고 기존 보험의 만기 이런 형태 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문가하고 검토를 좀 통해서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와서요. 살펴볼게요. 자 1062번님의 사연입니다. 1년 전에요 건강검진 하던 중에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과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는데 유병자 보험 가입이 저는 가능한 걸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 또 그리고 유병력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간편심사보험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인데요. 이런 간편심사보험은 병력이 있거나 또 만성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 고령자분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 보험 대비 좀 복잡한 계약 심사 서류 이런 것들을 간소화 시킨 상품입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유의할 점은 이제 간소화된 만큼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좀 활증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장 용조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2년이 지났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